안녕하세요. 인사 좀 해요. 안녕하세요. 가깝게는 오지 마시고. 가깝게는 보이니까 오지 마 오지 마시고. 아니 나도 무한인데 전라민국끼리 좀 좋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. 무한. 네. 무한 어디세요. 무한읍이요. 무한읍. 여기가 무한해제예요. 해제가 그런 게 있었나. 해제 돌탈. 무슨 무슨 산이라고는 안 알려줄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또 나가서 기도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릴까 봐. 여기는 우리 신 엄마에. 공들였던 산이에요. 거기서 자기 당신이 그만큼 울면서 산들 산들고 했던 거. 무한 가지도 안 하는데요. 아버지. 말 좀 가만히 믿고 좀 말 좀 들어 무슨 아버지가 뭐 전 보러 왔어 아버지 말하러 왔어. 들어 듣고 이야기를 해 알았지. 아버지가 사주로 오기 어떻게 보면. 우리처럼 백팔 염지 목에 걸고 산천 돌아다니는 사주야. 산천을 그런 사람이 일반으로 살았다. 아버지 남 좋은 일 시켜주고 좋은 일 시키느라고 볼 일 못 봤을 거야. 그리고. 너무 사주 자체가 그냥 꾸준히 가는 사주가 아니라 기복이 너무 심해.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복이라는 건 됐다가 꽉 밑으로 떨어졌다가. 네 맞아요. 또 올라가려다가 꽉 떨어졌다가. 갑자기 아우 내가 좀 이제 먹고 살만하나. 나는 그렇게 마음 먹고 있어 내일 됐어 김 씨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 딱 이렇게 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.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파란만장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았을 것이고. 어 아버지가. 결혼을 일찍 결혼했다 아버지는 서른 한 살 서른 두 살 무조건 이혼이야. 무조건. 어 어 어 어 맞다는 뜻이지. 네 맞아요. 그치. 네. 왜 아버지는 누구한테. 그 우리가 그래 이거 참 정 봤을 때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. 그냥. 내 남편으로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. 그냥 아버지 사람들 빨리 하고 있을 때 싫증을 느껴요. 또 근데 있다가 사주 자체가 아버지 떠돌이라고 한 상태에 있다가. 아버지가 너무. 그냥 공자왈 면 자왈 그냥. 다 성함 났다 떠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. 이건 무슨 말이냐 즉 내가 열심히 잘 해놓고 내 입으로 다 까먹어버린단 말을 하는 거야. 아버지는 모르겠지만. 아시겠어 옆집에 누가 불쌍해서 아이 안 도와줘야지 하면서 또 도와줘. 근데 아버지가 면정신일 때는 절대로 안 도와줘. 젊었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했잖아. 내가 술독에서 빠져 살았어요. 내가 술집에 아까 무한이라고 그랬지 지금 무한이 아니지만 올라왔지만. 무한읍 술집은 내가 다 몇 개 살렸어요 보면 돼. 맞을걸. 맞지. 그늘하고 지금 돈이 없어. 왜. 무한읍의 술집을 내가 다 몇 개 살려야 되니까. 왜 워이가 없어 웃는 거지. 내가 틀려서 웃는 거야. 맞아서 웃는 거야. 한번 따져보자. 내 인생 자체가 어이가 없으니까요. 내 인생 자체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푼 수술 떨었어 그니들은 다 기동 소방이 있고 다 지 소방들이 있어 근데 아버지가 무슨 소방도 아닌 게 소방인 척하고 아버지가 다 간나라 배추나라 하면서 야 그래 너 얼마 필요해 그래 내가 내일 월급 받으면 줄게 나 내일 보러 수금하면 줄게 다 퍼주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. 어 그래서 내가 말한 거야 술독에서 빠져 살았지 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. 내 새끼가 울던 어 내 새끼가 밥을 굶은 굶었는지 안 굶은지도 몰라 왜. 일할 때도 기분 좋았어 한 잔. 또 끝나고 그 누구 얼굴 보러 가야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체체체체 뭐 체마담 이라면 체마담 얼굴 보러 가야 돼서 빨리 일도 끝내고 한 잔 먹으러 가야 되니까. 아닌가요 맞아요 그쵸 아니 인생이 족같이 살았어 좀 족족 살지.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와서 보다 보니 응. 자식들도 솔직히 내 아버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걸. 맞아요. 자식한테 왕따 아싸 큰일 났네. 내가 옛날에 퍼졌던 마담들 나는 척도 안 해 아싸 맞지. 네.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 그때 내 술을 안 먹는 사람 없었어 맞아요 다 내 밑에서 놀았어 근데 나보다 더 잘 됐어. 그러니 나하고 내가 그 친구들을 보면 내가 피해 다녀야 되거든. 그치 네. 아싸 그런 일이 내가 말한 것은. 아버지 인생. 같이 살았다는 뜻이지.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내가 얘 웃냐. 그때 좀 맞게 드시고 응. 애들한테 내 애들한테 보험금을 들어놨다면. 애들한테 보험금이 뭐 있겠어요. 아버지로서 충실하게 잘 보이고. 애들이 해달라는 거 책마다 좀 주지 말고 정마다 좀 주지 말고 긴 마다 좀 주지 말고 박마다 좀 주지 말고. 내 새끼들한테 줬어야지. 아 근데 애들한테 내가 왜. 아니 드럽고 이야기해 네. 아버지 말 너무 많아. 왜 술 한잔 먹고 막 간다고 말하셨잖아 아버지 주태벽이야 주태벽이. 응. 성령의 주태벽이 딱 그 그 치권 있잖아. 이 주태벽이라고. 아버지 인생이 주태벽이 인생을 살았어 아닌가. 맞아요. 주태벽이 인생 살았어 마누라가 내 서른 두 살 때 도망갔어. 어 한 번만 맞혀볼까 언제 도망갔냐고. 올 달에 도망갔을걸 사올 달 그 무렵에 이미 그때부터 마누라가 머리가 헤끼다 헤끼다 갔거든. 어 그랬기 때문에. 마누라 도망갔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. 아니 나 돈 많아 돈도 없는 사람이 뭐 돈 많다고 자랑하고 다니냐고 그러면 이 멍청한 여자들 진짜 믿네. 어 그래서 아버지하고 산 거야 지금까지 그러다가 살고 살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지 어디가 도망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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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을 나면 숱째 바뀌었을걸. 그치. 어 아니. 그래서 웃는 거야 불쌍해야 되는데. 어 자기가 이미. 내 훗날에 먹을까지 다 젊었을 때 폰 마셔버렸어. 어 그냥 애들이. 아버지. 나한테 손 내밀 내밀지 마세요. 아버지 내가 한 달에 십만 원 줄게 끝이야. 더 이상 주고 싶어도 안 돼. 자식의 마음을 비로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어. 뭐 뭔지 알겠어요.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글로. 한 달에 만약에 십만 원 준 것도 크게 주는 거야 결론은. 부모 자식 간에 전혀. 그 왕래 소통이라 그러지 그것도 없어 왜 이 말 하냐. 내가 젊었을 때 아주 멋지게 살았거든. 굿. 아니야 굿. 돈 어디 갔나요. 니 뱃속에 다 들어갔잖아. 돈 어디 갔나요. 아니 저기 무한 해제 무한 그거 다 긴마담 차마담 정마담 박마담 다 뒀잖아. 그 돈 어디가 찾을 건데. 아니야. 그러면. 내가 참 속상해 뭐냐면 이제 연세 드실 만큼 드셨어. 어디 가서 돈 이제 벌어올 거냐고. 이제는 내 몸은 새악해지고. 내 마음은 청춘이야 옛날에 내가 놀던 대로 놀던 가락대로 한번 놀아봤으면 좋겠는데. 나를 불러준 이가 없어. 이제는 내가 돈을 좀 벌어서 내 자식한테도 좀 주고 싶고. 아버지 놀아서 제대로 해서 큰 소리도 좀 치고 그런 큰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큰 소리도 좀 치고 싶고. 마지막에 가는 길에 아버지를 떳떳하게 해 주고 싶은데. 나를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그게 문제란 거야. 그치 그게 서글픈 거야. 그게 근데 아버지한테 전 보러 왔는데 내년에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. 뭔 말인지 알겠지. 그런 소리 못 해. 못 한다고. 지금이라도 건강만 조심하세요 하고 싶어. 그러나 아까 내가 말했지 젊은 나이에 응. 왜 이 사주가 이 사주가. 뭐 아버지는 알렸는지 모르련지 집안에 술 취준 먹이가 있거든. 응 집안에. 그런데 술 취준 먹이가 어떻게 안 끌고 다니냐 끌고 다니지. 그니까 아버지가 아까 그랬잖아 그 무한 무한에서 살았다고 그랬지. 무한 사람이 다 무한 그 술집을 다 아버지가 먹여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내가 돈복이 없었던 게 아니라. 아버지가 돈 관리를 못 했다고. 아시겠어요. 돈 관리를 못 해서 지금 이렇게 비참한 내 신세가 됐단 말을 하는 겁니다. 그러기 때문에. 내 아버지 지금 가슴에서 한숨소리만 나와요. 내가 하루에 하루살이 품아 품싸기라 그래야 되죠. 내가 청소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나 요즘 청소부는 그래도 봉원으로 들어가요. 무슨 말인지 뭐 얼굴 닦은 청소를 가야 되나. 무슨 녹화도를 하러 가야 되나. 아버지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. 어 그런 분한테. 내가 그래서 웃은 거예요. 아싸 인생 잘 살았네 아주 멋들어지고 살았네. 어 뒤늦은 후에는 내가 노트북에 자꾸 큰소리 치는 줄 아세요. 젊었을 때 이걸 보시고 훗날엔 내 인생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. 내 사주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고 내가 내 인생 이 판단력 못하고 내가 성실을 못 살면 순간이 망그러지는 거예요. 나 사진은 좋은데 좋은 건 뭐예요. 초상이라는 게 있잖아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흔들어 버리는데.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쳐다보면. 술 먹고 내가 눈 못 뜬 것만 보이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은 안 보입니다. 아시겠어요 그니 나는 지금이라도. 이렇게 자식이 아버지가 되게 엄망이 많아요. 아버지는 잘 쳤다고 하지만 그 엄망이나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. 무냅니다. 무냅니다.